무너지는 꿈은 꿈속에서 중요한 구조물이나 물체가 붕괴되거나 파괴되는 장면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감정적 문제, 그리고 인생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꿈은 종종 불안, 두려움, 그리고 변화에 대한 반응을 상징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너지는 꿈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무너지는 꿈은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주로 개인의 감정상태와 현재의 인생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무너지는 꿈의 주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무너지는 꿈은 일반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꿈속에서 건물이나 구조물이 무너지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흔들리고 있거나 안정성을 잃고 있다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꿈은 감정적 붕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스트레스, 압박감, 또는 심리적 갈등을 시사합니다. 무너지는 꿈은 인생에서의 큰 변화나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건물이나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중요한 인생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무너지는 꿈은 실패와 좌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목표나 계획이 실패하거나 좌절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너지는 꿈의 해석은 꿈속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너지는 꿈의 다양한 상황별 해석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꿈은 안정성과 안전의 상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건물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의 안정성을 상징하므로 건물이 무너지는 꿈은 현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리나 교량이 무너지는 꿈은 연결의 상실이나 소통의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리나 교량은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의 연결을 의미하므로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중요한 관계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꿈은 개인의 내면적 안정성이나 감정적 안전의 상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은 개인의 내면적 상태와 안정성을 상징하므로 집이 무너지는 꿈은 감정적 불안정성이나 심리적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무너짐의 지진, 홍수 등의 꿈은 예상치 못한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상징합니다. 무너지는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현재의 인생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일반적으로 불안, 두려움, 감정적 붕괴, 그리고 인생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꿈 속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갈망이나 불안감을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꿈의 해석은 개인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생의 변화와 도전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큰 산 전체가 무너지는 꿈은 상대방의 사업이 조퇴하여 소득이 생기거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사할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본 꿈 큰 행운이 찾아오게 될 진초 그러나 집의 일부만 무너지는 꿈은 잘되던 일도 막히게 될 진초 눈이 무거워 건물이 파손되거나 일부만 무너지는 꿈 타산, 발명, 좌절 등을 체험하게 된다. 집이 무너지는 꿈 한때 영화롭던 꿈이 깨지고 고뇌가 깔린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한강 다리가 무너지거나 파손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국제 교류와 경제 혼란이 발생하고 천, 인재 지변과 재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간다. 교통두절, 사회 불안정, 국치 등의 불운이 닥친다. 하늘이 갈라지거나 무너지는 꿈 귀자나 환자의 출생을 암시한다. 협조세력 부모, 스승 등과의 인연이 끊어지거나 사회나 국가적 환란이 생긴다. 기둥이나 대들보가 무너지는 꿈 그 집의 실질적 가장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겨 사망까지 이룰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 눈사태로 건물이 무너지는 꿈 눈사태로 건물이 무너지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하던 일이 잘 안 되어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하게 된다. 지붕에 올라섰더니 집이 무너지는 꿈 대흉원이 흉몽을 물리치는 방법을 쓰셔야 한다. 다른 일도 실패하게 되고 가정풍파가 일어나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된다. 단벽이 무너지는 꿈 뜻밖의 애곤을 만나 재산을 탕진하고 사면초가를 겪게 된다.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꿈 막강한 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주도권을 쥐게 됨. 규각이 무너지는 꿈 몸의 하체 부분에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독이 무너지는 꿈 불길한 사건이 겹쳐 일어날 징조의 꿈이다. 산이 갈라져 무너지는 꿈 사회적으로 큰 환난 또는 회사 부도, 도선 등이 일어난다. 천정이 무너지는 꿈 상사나 윗사람에게서 박해를 받거나 상부에 어려움이 생긴다. 자기 집에 대들보가 무너지는 꿈 자기 집에 대들보가 무너지는 꿈은 뜻밖의 어려움을 겪거나 타인의 모함에 의해 직위를 잃게 되고 애인과 헤어지게 된다. 폭설로 자신의 동네가 모두 무너지는 꿈 자신의 동네가 신개발을 하게 되거나 땅값이 오르게 된 댐이 무너지는 꿈 자신의 심리적인 통제와 조종할 능력을 잃어버려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꿈이다. 무너지는 산을 보고 놀라 도망치는 꿈 재산파탄이나 질병과 우한 및 사업의 실패가 따르게 된다. 동굴이 무너지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이 중단된다. 옹든탑이 무너지고 심량공부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지진으로 땅이나 집이 무너지는 꿈 집단이기주의로 사회의 혼란이나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꿈 태풍에 집이 무너지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된다. 사고, 질병, 불길 등이 있다. 홍수로 재방이나 주택 내지 건물 등이 무너지는 꿈 집안이나 가족, 사업 등의 큰 장애나 말썽 내지 불상사가 발생되어 탓한 손재, 다툼 관제구서를 치르게 된다. 고층 아파트가 굉음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꿈 천재지변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난다. 참견, 죽음, 실패, 불길 등이 발생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꿈 가까운 사람과 헤어지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꿈이다. 기둥이 무너지는 꿈 가장에게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죽을 병에 걸리거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 하늘이 굉음을 내며 무너지는 꿈 가장의 신변의 이상이 나타날 징조, 직위, 직장, 건강 등의 피해가 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꿈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가장에게 불행한 사고나 실패, 좌절 등으로 집안이 큰 혼란과 피해를 겪게 된다. 자기의 집이 부서져 있거나 무너지는 꿈 가족 중에 질병이 걸릴 사람이 생기거나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금전적 어려움 폭설 때문에 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꿈 개인적인 일에 국가가 도움을 주어 크게 번창하게 됨 건물이 무너지는 꿈 건물이 무너지는 꿈은 좋은 꿈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선될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는 꿈 경제공황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변이 일어나 불행이 온다. 외나무 다리 같은 것을 건너다가 다리가 무너지든가 부서지는 꿈 교통사고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계획한 일이 중도에 좌절되지만 죽음은 면할 수 있다. 불행 중 다양한 꿈이다. 창고가 무너지는 꿈 실현하거나 사업에서 손해를 많이 당할지도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학교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본 꿈 실패, 실수 등을 암시하는 불길한 꿈으로 지금까지 예지중지 공들에서 쌓아 올려왔던 탑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될 진초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든지 지붕이 무너져 무너지는 꿈 실패와 곤란, 민말성에 처하게 된다. 쌓아놓은 이불이 무너지는 꿈 쌓아놓은 이불이 무너지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 불길한 사고가 생기거나 식구 중 누군가가 병에 걸리는 등 신변에 나쁜 일이 생긴다. 자동차 문에 부딪혀 담벽이 무너지는 꿈 어떤 유력자가 나서서 자신의 사업 방도에 활료를 제공해준다. 지진으로 산이 무너지는 꿈 이 꿈은 가까운 장래에 걱정거리가 한꺼번에 닥치게 된다. 자기 사는 집이 무너지는 꿈 이 꿈은 사업이나 하는 일이 불경기에 들어서는 암시임